안녕하세요. 허팝입니다. 지금 허팝이 부산에 갑니다. 집에 물을 다 끄고 프레인지도 잠겨있고 문도 다 탔고 전기 콘센트도 다 빼고 허팝은 이제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역 가주세요. 이건 매일 예수입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이곳에는 여기구나 지금 포커 머리가 개판입니다. 무죄를 안 가지고 왔어요. 망했다. 이런 머리로 서울에 가서 집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택시 타기만 지금부터 허팝이 서울역에 짐 찾으러 가야되요. 허팝이 그저께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KTX를 타고 올라왔거든요. 근데 그 KTX 안에 부산에서 대량으로 산 일회용 렌즈를 다 놔두고 왔어요. 그래서 거겁지겁 서울역에 연락을 하니까 물품 보관소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렌즈를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찾았습니다. 우와 우와 이거 전부 다 렌즈에요. 서울역 유진물센터에서 찾아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